주님께서는 철시설로도 응원해 주십시오. 관자는 물에 앉으십시오. 이제 회원님께서 관을 쉬우기에 앞서서 숨을 하시겠습니다. 좋은 해 좋은 날에 너에게 관을 쉬우니 너의 어차피 때의 뜻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어른스러운 덕을 시키고 공간 수명을 누리면서 하늘의 큰 복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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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 씻어주고 삶은 감사합니다. 평소에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옷을 입을 때는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관리했기 때문에 갓을 쓰면 그에 맞는 옷을 입히고 제가 때 유건을 쓰면 육원에 맞는 옷을 입히고 지폭원을 쓰면 지폭원에 맞는 옷을 입히고 그래서 관리에 갓을 먼저 쓰면 그런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빈께서 관자에게 술을 내리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주사만 준비하십시오. 고객님께서 생명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관자는 일어서서 절하십시오. 빈께서는 술을 내리십시오. 술을 받아서 세분을 지으십시오. 주사만 준비하십시오. 봐봐요. 이제 관자는 일어나 빈계절 하십시오. 이제 관자는 일어나 빈계절 하십시오.